그래?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? 여장 결혼하면 그걸로 끝인거야. 나한텐 피아노가 결혼같은 것보단 훨씬 더 소중해. 니가 예술에 대해 뭐랄까 짐정리나 해. 과찬의 말씀이십니다. 참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주세요 아가씨. 좀 더 주세요. 여기 제 동생도 있구요. 저 오라보 아가씨 우리 언니도 있는데요. 너 아주 흉물스럽구나. 있은대로 내 집밀다이. 뭐야? 제 동생은 쥐새끼가 아닙니다. 너! 이것도 가져가. 그것도 다 가져가거라. 가. 니 누나하고 동생들하고 나눠 먹으라니까. 나쁜 녀석. 니가 예술에 대해 뭐랄까. 가. 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